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일 뉴욕시 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이 실시되는 가운데 뉴욕시 교사의 백신 접종률은 93%였으며 교장은 98%로 나타났습니다. 빌드블라주 시장은 백신 미접종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교직원들이라도 이후 백신 접종을 하면 언제든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0만 명은 워싱턴 DC의 인구와 맞먹는 수준으로 미국에선 여전히 하루에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원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10월 31일로 연계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안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 이견에 부딪혀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까지 도달한 이민자들이 마지막 관문을 넘을 때 코요테라는 은어로 불리는 10대 미리국 가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물고기와 새의 사체가 바닷가로 밀려오는 등 대형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기름의 양은 최소 약 3천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드디어 뉴욕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물론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전에 10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4일 월요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한 교사들 교직원들만 학교에 출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10월 1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봤더니 우선은 다 90%는 넘어섰어요. 우선 교사가 93% 그리고 교장은 98%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많이 백신 접종을 했고 아직 교사 같은 경우는 93%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백신 접종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욕시에 공립학교 교사가 1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사가 93%면 이 7%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직 안 맞았다는 건 거의 수천 명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월요일부터는 출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드블라주 시장이 이제 지난 1일 금요일에 뉴욕시 교육부에 소속돼 있는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접종률이라면 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93%, 98%니까요. 그리고 이 직원들, 교직원이라고 하죠. 뭐 이제 학교 관리인이라든가 식당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뉴욕시 교육국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의 접종률도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제 다 90%가 넘어섰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 교직원 같은 경우 교사 같은 경우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출근하지 못하는데 이 부족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뭐 이제 드블라주 시장은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를 메꿀 만한 충분한 인력이 이미 준비돼 있다. 대체 인력이 다 준비돼 있고 그들이 이제 언제든지 투입이 될 수 있고 그만큼 또 그냥 뭐 대체 교사 수준이 아니라 이들도 충분히 검증을 거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도 근데 금요일에 그렇게 인정은 했어요. 이제 수천 명 정도는 될 것 같다. 이제 대체 인력으로 투입될 사람이 끝까지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뉴욕시 교사 교직원의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밖에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라든가 이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교사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급휴직, 그러니까 해고는 아니에요. 해고는 아닌데 그냥 무급휴직으로 다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돈을 받지 않고 얼마까지 교사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거의 해고나 다름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공식적인 해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블라주 시장이 그날 금요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당장 이들이 해고가 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당장 백신 접종 안 하고 학교를 출근 안 한다고 해서 해고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만약에 무급휴직으로 들어간 교사들 중에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본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그러면 받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지금 당장 백신 접종하지 못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교사들도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그 소신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의료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신을 좀 굽히고라도 백신 접종을 해서 다시 돌아올지 과연 돌아올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지 어쨌든 사상 초유의 일이 이제 10월 4일을 기해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제가 9월 30일 마지막 날 뉴욕시 교사 중에 4명이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한 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 우리에게는 일반 뉴욕시 공무원들처럼 옵션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백신 접종을 안 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한 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을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본인들이 교사로서의 어떤 자부심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존중해달라. 그리고 그런 형평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했거든요. 교사 4명이. 그런데 그게 바로 다음 날인 10월 2일 금요일에 연방대법원에서 이 교사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빠른 결정이었고 구체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각 처리가 됐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뉴욕시 드블라주 시장 정부의 어떤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로 4일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소송 때문에 한 주가 연기된 건데 뭐 이번도 이 소송 때문에 또 연기가 되네 마네 못 시행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 그 다음 날로 연방중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내렸고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원래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이 의무와 조치는 이제 정상적으로 10월 4일 월요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한 숫자가 드디어 7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70만 명이라는 숫자는 워싱턴 DC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전체 인구가 한꺼번에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는 수천 명의 사망자가 하루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2차까지 완전 접종한 비율이 지금 55.7%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마스크 착용 문제, 백신 접종 문제로 여러 가지 분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주 같은 공화당 주지사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이런 명목으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개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죠. 이런 데는 거의 다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은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백신 의무화 접종을 시행하거든요. 이게 뭐 11월부터인가 시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교사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지역별로, 정당별로, 정치색별로 이게 굉장히 분열이 심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확대를 선언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과 타이슨푸드, AT&T 이런 각 기업들도 이 직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런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예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은. 지금 뭐 이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난 2일에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70만 명이 사망한 고통스러운 기록을 애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슬픔에 무감각해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는 모두를 기억할 것이며 영혼의 한 조각을 잃고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런 애도를 표했습니다. 70만 명이 넘어서는 이 기점을 기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추도하는 메시지를 낸 거고요. 지금 1900년대 초라고 하죠. 스페인 독감? 그때 사망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이끌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나왔고 이게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결코 이 70만 명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100만 명이 너무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무감각하고 그 각 주에서 백신 접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 주들이 너무 많고 여기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미국 내에서 이 코로나 극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망자를 좀 줄이는 수준으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백신 접종을 안 한다면 정말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불길한 예감도 들기도 합니다. 뭐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어떻게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씁쓸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전해드렸던 게 예산안 처리 문제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되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었는데 9월 30일 마지막 날을 기해서 2021년 예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이었죠. 그날을 어쨌든 간에 그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셧다운 사태는 막았고 이제 문제는 조바인 대통령이 얘기한 인프라 예산과 이제 사회복지 예산 이 두 가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시안을 놓고 이제 계속해서 그 이제 민주당 내에서 하원 내에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낸시 펠로시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10월 31일까지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인프라 예산 그 1조 달러 규모의 이제 이게 그 우선은 상원에서는 찬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 인프라 예산안 1조 달러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 3조 5천억 달러를 동시에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의 이제 문제제기인 거죠. 이 사회복지 예산을 이 인프라 예산하고 동시에 통과를 안 시키면 이 사회복지 예산이 나중에 공화당 반대로 더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할 때 같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게 민주당 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고 아니다. 공화당은 사회복지 예산 그거 너무 많아. 그거 통과시킬 거면 우리 다 못해. 인프라 예산도 통과 못 시켜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금 이것을 놓고 진짜 문제입니다. 공화당 의원도 설득을 해야 되고 민주당 내 진보세력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좀 이 예산안을 공화당의 협상 지렛대로 삼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어린이나 기후변화 등의 분야의 대규모 예산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도파 의원 중에 조멘친 의원이죠. 조멘친 의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예산안이 과도하다. 2조 달러를 삭감한 1조 5천억 달러만 통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파들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도 지난 1일 사회복지 예산안의 원안 처리 합의 때까지 인프라 예산 처리도 하지 않겠다. 이게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항상 주말마다 델라웨어 자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미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보며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금요일에 하원에서 비공개로 회동도 열고 그렇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면 3조 5천억이 너무 많다면 한 1조 9천억 아니면 2조 3천억 이 정도로 좀 절충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을 동시에 통과시키면서 민주당도 달래고 상원도 달래보겠다 하는데 글쎄요.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는 거 과연 산성할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과연 어디에서 합의점을 찾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 전부 다 지금 아무도 합의를 안 하려고 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양보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과연 통과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서 사실 이민법 개혁안이 여기 포함이 안 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이제 10월 31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연기됐을 때는 좀 거기에 포함해달라라는 시위가 지난 주말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하나 통과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31일로 이제 한 달 정도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한 달 동안 과연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지는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포스트가 이제 일요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멕시코의 17살 소년 안토니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넘쳐나는 청소년 미리국 가이드들의 실태라고 해서 소개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멕시코라는 땅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무수한 정말 이민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미국까지 오려면 멕시코라는 땅을 거치지 않고는 미국으로 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얼마 전에 멕시코가 아예 멕시코 남쪽 국경조차도 열지 않고 그러니까 멕시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난민들 문제가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멕시코 그래서 옛날에 카멜라이리스 부통령이 멕시코에 가기도 하고 이 이민자 문제 좀 해. 그러니까 멕시코가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민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넘어온 난민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미리 멕시코의 어떤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대가로 멕시코가 니들이 알아서 좀 막아줘.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 남미의 이민자들을 다루는 미국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막는 경우도 있고 근데 멕시코를 건너서 멕시코 북부와 미국의 경계선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사실 멕시코를 넘어가는 과정들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섰죠. 이제 마지막 그 미국 국경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국경 앞에서 그 미국의 국경을 넘도록 그거를 가이드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멕시코 사람들이죠. 멕시코 사람들이 그거를 1인당 돈 얼마씩 받고 이 사람들을 그 국경까지 넘어주는 데까지 가이드를 길이 어딘지 어떻게 알고 처음 거기를 가보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국경수비대가 있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피해간다 뭐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하는데 그 가이드들이 대부분 10대 미성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조명하는 기사들을 냈어요. 이 10대 가이드들을 은어로 코요테다 이렇게 부른대요. 코요테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보통은 이 워싱턴포스트가 한 사람을 조명을 한 거죠. 17살 안토니오의 이야기. 근데 이 안토니오는 12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대요.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누군가가 접근해서 돈을 받고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넘겨주는 일을 하겠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12살인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뭔지 모른 채 그냥 돈을 주겠다니까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리오그란데 강이라는 걸 넘어야 미국 국경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깜깜한 밤에 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진짜 5년 동안 지금 12살 시작해서 17살인 거 5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다 보니까 이제는 밤에도 이 강을 건너는 일이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한 명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지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 가이드로 미성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국경 경비대에서도 이 소년 미리국 가이드들에 대한 거를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이 이름까지 파악하고 있고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민자 한 명을 넘겨줄 때마다 100달러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도 큰 돈을 벌어 차를 산다든가 나이키 운동화도 사고 엄마하고 여자친구에게 돈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하루에 진짜 보통은 한 명씩 건네주지 않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단체로 가기도 하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갈 텐데 1인당 100달러씩 받으니 하루에 한 팀만 옮겨줘도 얼마를 벌겠어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들이 10대들이 벌 수 있는 돈이 수준이 아니니까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토니오도 굉장히 능숙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 미국 당국의 국경 수비대에 붙잡혔대요. 그런데 미국은 이민자 미립국을 돈 미성년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국경 넘어 그냥 멕시코로 다시 추방을 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둬둘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0대들 미성년자들이 이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도 15번이나 잡혔는데도 그냥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나라로 추방이 되는데 뭐 어렵겠어요. 그럼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죠. 잡히면 또 오고. 그래서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18살이 성인이잖아요. 그 18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잡히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18살이 되기 전까지만 바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도 이제 17살이니까 곧 18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100번이 넘게 미 당국에 붙잡힌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 국경경비대로서는 이 아이들을 뭐 어떻게 가둘 거예요. 그냥 좀 계도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추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살이 되면 그래서 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잡히면 이제 국경수비대 체포가 되고 이제 감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18살이 이상이 되면 그 범죄 조직 같은 대로 많이 그래서 흘러들어간다고 해요. 이들이. 그래서 뭐 우선은 아이들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돈 맛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들을 벌고 써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일상으로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조직들이 이 아이들에게 너 이제 18살이 넘었잖아. 너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이제는 마약 같은 것도 좀 운반하고 이런 거 해볼래?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던 돈들을 계속해서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코요테라고 불리는 이 10대 가이드들이 그렇게 해서 보통 카르텔이라고 하죠. 범죄 조직들에 많이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걸프 카르텔이라는 굉장히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 있는데 거의 반강제로 아이들이 이곳으로 많이 엮여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자치대 연구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지난 2017년의 논문에서 이민자 밀입국을 알선하다가 카르텔에 가담한 이들 중 일부는 납치나 강요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진해서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위험한 곳에 노출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납치가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고 강제로 거의 강제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남미, 남아프리카 그 사이에 이민자들의 이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이들을 가이드하는 10대 소년들에 대한 얘기들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 가지 비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도 이 속에는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너무 이런 곳에 노출이 돼 있고 돈 앞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 이런 걸 꼽집은 그런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속보로 뜨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 헌팅턴 비치라고 해서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있는 해변인데 여기가 한인들도 많이 사는 그 얼바인 있죠. 얼바인은 서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그래서 이 헌팅턴 비치에서 한 8km 떨어진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지금 그 기름 유출로 인해서 물고기 그다음에 새들 사체가 해안가로 다 떠밀려오고 뭐 완전히 해안가는 검은 기름으로 완전히 뒤덮인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 장치라는 곳에서 시추하는 곳에서 기름이 유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타필드로 불리는 해저 유충 위에 1980년도에 설치된 건데 채굴된 원유를 가공 처리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굴착 장치에서 기름이 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유출은 2일 토요일 토요일 오전에 해양경비대에 처음으로 보고됐고 이후에 파이프라인을 잠갔는데도 3일 일요일 오전까지도 유출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기름의 양이 최소한 약 3,000배럴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름띠가 헌팅턴 비치 남쪽에 있는 뉴포트 비치까지 한 10.7km니까 어마어마하죠. 10.7km에 걸쳐서 기름띠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텔버트 습지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한 90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습지에도 기름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마 피해가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기름 유출 원인은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해양경비대가 이 사고를 중대 기름 유출 사고로 분류하고 사고 원인과 파워큐라인의 소유주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헛팅턴 비치 관리들은 예정됐던 퍼십기 에어쇼 이곳에서 주말동안 있을 예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일정을 취소하고 모든 해변을 지금 폐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유출된 기름의 독성을 이유로 해변과 주변 공연, 산책로 등을 피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굉장히 심각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고 여기에 또 한인분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